아 시험에 약이 좋구나 수험을 통화할 때 별일은 영국 없을 것 같아서 한도권에 앞판적으로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오니까 바다에 처음에 있습니다 잘 가질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한쪽은 사트라빈처럼고 있는 건 아니구요 요거 보기에 밀려왔던 게 가루가 나와있어요 거의 가루거나 지금 올라와요 근데 대부분이 위에 많은거고 지금 공공걸로 하시는 분들이 밥에 손잡아 내놨다던지 저는 손으로 남아있는데 손잡아 내놓은거는 자리에 두셨다 놨구요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말려놓은 자리에다 놓고 보면 어디까지는 답이 나오면 끝까지가 손으로 놓칠 것 같고 이렇게 하얀성은 못되니까 보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까지가 딱 끝만으로 되져도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수월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